한마당 문화체요 문화 한마당 아 그럼 오늘 우리 학생들에 참석하는구나 어쨌든 문고 우리 또 가셔서 수고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잘 다녀오시고 나중에 그 시절 그 시절에 그 사건이라고 하더라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옛날에는 참 책이 귀한 시절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책을 가까이 못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좋은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그럼요 지금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? 네 부회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하루 수고하십시오 제가 다녀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아 1 5 6 7 7 7 2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